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리고 첫 번째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하면 이 마지막 기회도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영원한 기회를 주실 거예요 항상 첫 번째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영원한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그동안에 너무 많이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감사위원장으로 가시고 우리 하나알류티시와 우리 청년국에서 너무 어려울 때 너무 많이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청년국을 가시게 되고 또 우리 새로운 장로님이 또 우리 청년국을 맡게 되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이 우리 청년국에 계셔서 너무 참 많이 헌신도 해주시고 또 하나알류티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인도의 길로 가실 걸 믿고요 우리 청년국을 떠나서 우리 장로님 생각하니까 또 오늘 이 메시지에 제가 장로님하고 또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이 첫 번째 기회도 주셨고 또 마지막 기회도 주셨고 또 영원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너무 감사한 또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인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청년국을 일단은 떠나게 되지만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 좀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론에 우리 좀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 때도 그렇게 찬양했죠 우리 랩몬트들 그리고 TCK 우리 청년들이 물론 우리 청년도 랩몬트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랩몬트고 또 여러분들도 당연히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될 진짜 제자죠 랩몬트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후대 그리고 TCK를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 굉장한 중요한 응답과 축복 가운데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후대를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는 전부 다 랩몬트와 TCK에 달려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다음 너무도 훌륭한 우리 다음 또 교육자분이 올라오고 또 신학생도 올라오고 교육자분들도 훈련이 잘 되어서 올라와서 이제 또 중요한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또 중요한 응답을 아마 누려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저도 우리 후대가 어떻게 잘 크고 올라와야 되고 우리 랩몬트들이 또 우리 TCK들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2, 3, 7, 5천 종종 살릴 중요한 응답을 이제 받아갈 건가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미래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면 사실은 다 놓친 겁니다 우리가 왜 랩몬트나 우리의 TCK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헛것이고요 뭔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자리를 어떤 위치를 차지해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거 다 헛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는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과 TCK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없으면 우리 미래가 없어요 이거 항상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래에 교회가 요즘 많이 문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제가 듣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정도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송도가 5천 명이 넘는데요 주일학교가 100명이 안 된답니다 아니 송도님이 5천 명이 넘는데 주일학교가 100명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서울에 그래도 좀 큰 교회예요 CTS 방송에도 그 교회하고 그 목사님 설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얘기예요 지금 미국, 유럽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교회의 당이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특히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랩런트와 TCK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첫 번째 또 마지막 영원한 길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미래를 생각하고 랩런트와 TCK가 거의 우리가 100%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느 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완전 보금 완전 보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유대인은 경제의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소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금이 아니에요 성공을 했는데 돈도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또 어떤 분하고 오기 전에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송교지에서 좀 그렇대요 사실 우리 교회도 청년들 등록했다가 그 다음 주 안 오고 저도 전화해 보고 하면 우리 교회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못 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교지도 우리 단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성교지에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에 보금은 있으니까 우리 단체 색깔 내지 않고 그냥 일반 교회처럼 이렇게 전도운동하면 되지 않냐 참 많은 말이에요 성교지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저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냥 그리스도 알고 보금 정확하게 아니까 꼭 우리 단체의 색깔을 나타낼 필요가 없고 그냥 보금 전화하면 되지 않냐 오히려 이 보금을 더 보금 자체가 없으니까 정확한 보금을 선포하면 얼마나 많은 응답들이 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있기도 해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스스로 생각하고 이때까지 따라왔는데 제가 어떻게 유광수 목사님을 세 번이나 다 울기 전에 부인하겠습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역시 이상한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어떻게 부인하겠냐 저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냥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단위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스스로 모시고 지금도 우리 유광수 목사님 대신해서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런 단체 때문에 교회가 1만 명 성도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뭐가 안 되고 우리 청년도 얼마 전에 등록한 그 청년도 우리 교회 알아보고 못 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러면 단순히 청년국 몇 명 더 등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이상한 말을 해야 되느냐 어제도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 주면서 지금 교회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요 결국 이거예요 너것만 보고 믿고 너것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것만 그러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다 이 끝 더 할 말 없어요 우리만 그렇다 미안하다 우리만 그렇다 그런데 제가 1만 성도를 우리 목사님 메시지 주시고 1만 성도를 어떻게 이 글이 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신천지 담당이 지금 저한테 계속 카톡 와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 내 데려가면 100점이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데려가면 10점이고 내 데려가면 100점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코로나 터지기에는 대구 신천지 담당 4사람 만났잖아요 4사람 만나고 한 두 달 있다가 대구 신천지 코로나 터져가지고 폐쇄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연락 와요 계속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신천지 인원이 몇 명이니까 9,800명 3년 전에 9,800명 그러면 9,800명이 다 불신자입니까 내가 물었거든요 아니래요 9,800명이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왔대요 목사도 많이 왔고 중직자 아들도 많이 오고 그래 많이 와가 9,800명이 와있대 불신자는 없대 그러면 대구에 보금 없는 보금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9,800명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만 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보금이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만 있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반 교회 사람들은 보금을 모르니까 자꾸 신천지가 돼가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그 담당 4사람 만났거든요 신천지 담당하고 있는 대구 담당하는 4사람 만났다니까요 그 4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한 게 그 당시에 9,800명 등록교인이 9,800명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만 명 성도운동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금 없는 교회니까 완전 보금 보금 없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맞는 얘기죠 예수 얘기하고 보금 얘기하고 전도 성교 얘기하는데 완전 보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처럼요 합동척이다 통합척이다 큰 교단을 만들었지만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후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보금이 없으니까 후대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얘기고 교회사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두 주 전에 달합방 한 군데가 문을 닫았거든요 달합방 한 군데 문을 닫았는데 그 감사한 거는 그래요 저는 보금만 완전 보금만 얘기했고 이 완전 보금을 그냥 제가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건 뭐냐면 교회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을 전하는 게 교회지 어떻게 전도만 강조하냐 보금만 강조하냐 이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완전 보금이 전도고 완전 보금이 성교고 완전 보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데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다니까요 후대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주일 학교가 없고 앞으로 후대가 점점 더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완전 보금이 아니면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고 교회는 문을 닫고 주일 학교는 모이지 않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만송도로 갈 수 있어요 신천지가 9,800명을 모아놨는데 제가 물었었다니까요 대구역 담당 무슨 신천지 담당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신처 목사였어 자기 입을 하더라고 자기는 고신 목사였다 그런데 뭐 어떤 이만희한테 뭐 돼가지고 뭐 쭉 얘기하더라고 뭘 제가 뭐 들리기 보금을 보금을 모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보금을 전혀 모르는 일반 교회 사람이 9,800명에 모인 거예요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살려야 되잖아요 한 번도 교회에서 보금을 들지 못한 제가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왔대 그런데 왜 나왔냐니까 거기 목사가 공공교회 되고 있는 공공교회 목사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지 그게 구원받는 거지 그렇게 착하게 살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청년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너무 힘들어 나왔다 제가 두 달 언제쯤 두 달 전인가 그때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그게 대구교회의 모습입니다 완전 보금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강남매생이 오죠 오직 보금으로 새롭게 시작해라 보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금을 모릅니다 보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금을 모른다는 얘기는 전도 성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육자로서 서울하고 경기도 이제 우리 동기들이나 한 번씩 소통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서울 경기도는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진짜 목사들이 뭐 하냐면 교회가 문 닫으니까 다른 직업을 갖고 그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완전 보금만 얘기하는 우리 단체 보고 이상한 단체래 완전 보금만 얘기하는 우리 하나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보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들이 보금만 써가지고 주일 학교도 없고 완전 교회 문 닫으면서 보금만 얘기하고 완전 보금만 얘기하는 우리 교회 그렇게 이상하게 보면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대와 TCK를 찾아서 세워야 우리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금을 모른다는 얘기는 기도를 모른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실제 기도를 몰라요 기도의 실제를 모르는데 기도는 그냥 내 소원을 아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전혀 기도를 모르겠다 보셔야 돼요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무거가 기도인데 기도를 모르면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를 모르면 세계보호만 못합니다 기도를 모르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도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달란트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3기업 홀리메이스 우리 지교회 팀 송년회를 했거든요 단일 목사님 모시고 너무 중요한 교회 성장에 대한 또 중요한 말씀 받았는데 그때 우리 랩렉터가 발표를 했잖아요 애견에 대한 애견 시장이 5조 원이 넘는답니다 우리나라에 시장 규모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중에 애견 또는 애견 미용 또 여기와 관련된 산업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랩렉터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이 달란트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모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랩렉터가 이 시장으로 세계보험화하고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애견 사업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자기가 후대들을 많이 직원을 채용해서 애견 미용 카페를 1호점 2호점 3호점을 내서 세계보험화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부분을 도전하는데 최종 목표가 학원을 만드는 거예요 후대를 키우고 싶다 하더라고 그리고 대학도 자퇴하고 그쪽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직자 중에 이쪽 사업과 관련된 분이 있으면 뭔가 인턴십도 해줄 수 있고 뭐가 있는데 찾아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가 달란트에 대한 부분을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후대들은 뭔가 달란트 가지고 세계보험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모르면 인턴십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청년도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도 있고 뭐 있는데 지금은 학교가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지나버렸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공교육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왔어요 그거는 학교 교사분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우리 교회 우리 TCK들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 서미스쿨 이제 TCK 두 명 더 가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자한금 50% 지원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TCK가 하나 서미스쿨에 입학을 한다면 그 아이 졸업할 때까지는 무조건 우리 청년국에서 자한금 50%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TCK 말고 만약에 대구 경북에 TCK가 우리 하나 서미스쿨에 입학한다면 그 아이들의 모든 장학금은 우리가 또 책임지고 도와야 됩니다 그게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 서미스쿨을 통해서 진짜 달란트를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랩런트들이 할 일이 너무 많죠 이것만 생각하면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교육을 하라라고 오늘 뒷모데우서 3장 14절 17절 메시지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또 TCK를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5천명이 돼도 어른이 5천명인데 주일학교가 100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뭐 했냐? 복음도 없죠 기도도 모르는 거죠 달란트도 없는 거죠 랩런트와 TCK를 관심도 없는 거예요 말은 하죠 말하는 거하고 그 중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100% 완전 보금으로 한다 이건 또 다른 겁니다 보이는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에 다 속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랩런트 TCK를 위해서 교회가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미래가 있는 거죠 우리 교육자들도 이번 주에 우리 또 신학생 결혼하는데 저런 신학생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없어지고 저런 신학생들이 훈련 잘 받아서 우리 하나교회와 237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미래를 두고 키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가 후배 신학생 제 입장에서 우리 후배 신학생을 키우는 일이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놓치면요 우리 어른들이 다 해놓은 거 다 헛일입니다 헛일 헛수고 헛일 훌륭하게 뭐 교회를 지었다 헛일 하나하루티시를 지었다 헛일 하나님 저는 다락방 한 군데를 못 닫고 아 그런가 했지만 또 그 다음날에 우리 집사님 남편은 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를 안 봐요 저는 다락방 한 군데를 못 닫았지만 또 하나님이 또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문을 또 열어줬다니까요 제가 드디어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위에 지방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좀 위쪽 지방 대구를 벗어난 위쪽 지방에 어제 우리 카톡방에 다 됐어요 그런데 전부 다 고급 공무원들이야 그래서 다락방도 국무조정실 앞에서 할까 싶고 지금 장소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김부겸 총리를 만날 수 있을란가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제 내년부터 일단 장소하고 시간 다 정했어요 79년 현장 제가 70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제 우리 그 카톡방에 있던 분들 다 어제 이제 장소 시간 다 정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후대와 TCK 이거를 못 키우면요 미래가 없다는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응답 누리길 주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미자립교회에 있는 TCK 랩런트들도 우리가 도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대구 경북의 조금 어려운 교회 TCK들도 만약에 하나 서미스쿨에 입학하고자 원하면 우리가 도움돼요 다는 도울 수는 없지만 진짜 50%라도 우리 청년국에서 장학금을 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안 주면 진짜 틀린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축복을 안 주시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가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응답을 받을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눈물을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델 후서 1장 3절 5절에 보면 분명히 바울이 디모트에게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고 했죠 이 때의 눈물이 슬픈 눈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고 음악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거 아니에요 랩런트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키 쉽게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슴에서 나오는 눈물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수요예배 때 오면 중학생 네명타 한 명 있어요 얘가 약간 정상은 아니에요 근데 키도 크고 얘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 돼서 내가 이번 주 수요일에 목사님이 빵 하나 사줄까 하니까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면서 더 가 그래서 또 만났길래 내가 내가 목사님 빵 하나 사주고 싶다 여기 아우에서 가서 빵 먹자 하니까 아 그럼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하다가 오늘 주일날 만났거든요 주일날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는지 내가 빵 하나 사줄게라는 말 하나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에 꼭 사줄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 이거 진짜 이거 만약 저 아이가 우리 교회 안 오고 이상한 단체 갔으면 걔가 걔 인생 어디 될 뿐이었겠어요 어제 저녁 8시 좀 넘어서 운동 마치고 다이소 갔는데 다이소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막 좀 장애인인데 뭐 하여튼 휴지를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근데 옆에 한 5학년 6학년 되던 딸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또 봤네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엄마가 이런 행동하는 거에 대한 어머니가 영적 문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또 그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분위기상 엄마가 영적 문제니까 네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근데요 심각한 그 지금 그런 집이 지금 한두 집도 아닙니다 지금 그거 바라보는 눈물 뭔가 그거 바라보는 그런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 말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눈물이 그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봉 9장 35절 38절 이 메시지 보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 보시고 막 가슴에 눈물 흘렸다 했잖아요 이 무리들 영적 문제 가득해가지고 완전히 제가 어제 그 딸도 봐요 엄마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딸은 또 말을 뭐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문제지 딸은 모르고 엄마도 무슨 문제인지 모르나요 자기도 모르는 행동 막 하잖아요 그게 우리 현장 얘기예요 그게 현장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눈물 이 후대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전부 다 눈물 흘립니다 나중에 피 눈물 흘러요 우리 랩런트와 TCK 안 키우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TCK에 우리 장학금 주자 TCK 장학금 하나 만들 작년에 장학금 하나 만들고 TCK 저는 사실은 100% 장학금 주자 이 칼라 했는데 그러면 또 TCK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TCK도 진으로 50 우리 청년부 50 해야 되지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진짜 TCK 모든 TCK들은 그냥 하나 서비스 마음껏 다니도록 제가 생각을 바꾼 게 이 하나 서비스쿨은 서비스쿨로 다 사용될 걸 미래를 봐서 저는 1층 빼고 9층 빼고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 근데 저는 환상 보고 나면 정확하게 되더라고 또 그러니까 이 하나 서비스쿨 그냥 서비스쿨 아니에요 공립학교에서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그 얘기 그렇죠 어느 도무식 안 하니까 대학이 다 문 닫고 있는데 대학 입시 교육하고 있는 게 학교예요 아니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대학이 문 닫고 있는데 학교 입시 교육하고 있는 학교가 무슨 그게 학교입니까 이런 교육이 전혀 안 되잖아요 공립학교는 진짜 중요한 교육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하나 서비스쿨 세운 거 아닙니까 그쵸 하나 서비스쿨을 통해서 이 교육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미래를 봤냐 하나 서비스쿨 나온 애가 노벨 화학상 받는 것까지 왔어요 제가 화학상권 노벨 화학상까지 노벨 물리학상 평화상 말고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과학자 그까지 나올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교육을 하고 여기에 랩몬트와 TCK 후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신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국이다 하나님 여러분들 계획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축복 수확을 벌지 저는 2022년 우리 청년들이 받을 축복 어마어마하겠구나 보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뒷무대 우서 2장 1절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눈물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랩몬트와 TCK를 살려나갈 하나님의 은혜 뒷무대 우서 2장 1절 17절 이 은혜 속에 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뒷무대 우서 3장 1절 13절 전부 다 고통입니다 어제 그 다이소에 있었던 그 아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 어머니 밑에서 살고 있는 아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애가 우리 교회 안 오고 만약에 저 이상한 단체를 갔다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전부 고통입니다 현장 보면 전부 고통이에요 하나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보고 먹었으면 행복 없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현장 가보잖아요 보고 먹었으면 뭐 하나도 없어요 다 고통이에요 시직을 잘했는데 고통이에요 장가를 잘 가고 시집을 잘 갔는데 고통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고통이에요 전부 다 고통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랩런트 위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말하려고 자꾸 눈물이 많이 여성 호르몬 때문인가 왜 밖에 나가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데 안 보려고 어제 그 애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얼마나 이게 그리고 난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 번째 기회다 우리 청년들이 이 기회를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거 주실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 능력 그리고 오력 오력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역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모자라요 보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지력 그리고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청년국이 우리 랩몬트와 TCK를 돕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경제 축복 안 주겠습니까 저는 저는 진짜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경제력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일을 감당하니까 반드시 이거 경제를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안 만나게 하겠어요 저는 둘째 소준이가 어른같은 애는 좀 이상하게 무섭게 생겼는데 속은 내 닮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요 첫째는 연애한다고 둘째는 내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애가 생명이 좀 무섭게 생기는데 이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요 쟤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래 도와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어른같아 내가 네가 내 닮아가지고 네 송갈놈이다 하면서 내가 맨날 인력 사람이 붙어요 사회꾼이 붙는 게 아니고 사람이 붙어요 그게 인력이에요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들 이 오력이 있는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주는 아멘하고 받아요 그리고 뭡니까 아홉 가지 세팅 하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문사님 집사님 왜요 요즘 메시지 더 몰아듣겠다고 하면서 뭔 아홉 가지 세팅 62가지 하면 10가지 비밀 어쩌고 지금은 아홉 가지 세팅 해서 삼시대 하고 삼시대 하니까 자녀는 김대중 시대 김명삼 시대 김종필 이 시대인 줄 알았대 삼시대 하니까 근데 그분 다 돌아가셨는데요 삼시대 하면 김종필 뭐 김영삼 뭐 모르겠다 하면서 근데 그 집사님한테 친하니까 집사님 그냥 들으라 그냥 아홉 가지 세팅 하면 아홉 가지 세팅 삼촐 뭐 삼 세팅 뭐 세 가지 전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홉 가지 세팅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냥 아멘 하면 된다 아멘 그리고 뭐냐 삼시대 김영삼 아닙니다 삼시대 그래도 굳이 얘기하자면 집중시대 중직자 시대 랩몬트 부교육자 시대를 열자 세 가지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 귀예요 우리 랩몬트 위해서 여러분들 청년들 저는 우리 청년 한 명하고요 저 일반교회 아무 필요도 없어져요 보고 없는 유대인들 아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청년 한 명하고 보고 없는 유대인하고 만 명 못 바꿉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완전한 복음 딱 갖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완전한 복음이 없어요 무슨 합동교단 통합교단 너무 이 얘기하면 또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지만 근데 뭐 핍박은 우리에게 기회니까 그래 복음 없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아니 그러면 지금 대구에 9800명 가 있는 대구 안에 있는 교회 송도들은 뭔데요 그러면 복음 알아서 간 겁니까 전혀 복음 몰라 저 9800명 저거 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둘째가 얼마나 멋있냐 신천지 대학생들 둘이 이어서 만났대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있겠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없어요 복음 없어요 복음 없어요 이 기회를 잡아라 조화염이 이 기회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전도자의 발판 전도자의 발판 딱 잡아라 이게 뭐냐면 달란트인데요 오늘 말씀했듯이 구원의 지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요 끝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요 다른 거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고 바르게 한다 했잖아요 오늘 우리 강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윤리도덕 그거 아니에요 윤리도덕은 구원 아닙니다 윤리도덕 그걸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일반교에서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뭔 윤리도덕을 구원입니까 바르게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보호만 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도덕이 필요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근데 구원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함 보금으로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보금으로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온정케 한다 했잖아요 온정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건 뭐죠 보금밖에 없어요 사람을 바르게 키우는 건 보금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보금밖에 없어요 이게 발판이 딱 되죠 저는 현장 가면 갈수록 이게 믿어져요 어제 저녁에 봤던 그 아줌마와 그 딸 얼마나 불쌍한지 진짜 가슴에 눈물 나더라고요 저 아이가 커가지고 과연 어떤 인간이 될까 저 아이가 5학년 6학년밖에 안 돼 보는 여자아이가 저 엄마 밑에서 크는데 도대체 어떤 아이로 클 건가 그게 우리 현장 아닙니까 저는 그냥 막 저는 예수 그리스밖에 얘기 안 하니까 하여튼 사람 만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 해결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 해결되는 게 없어 저한테 뭐 우리 교구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상담도 안 하는데 뭐 하여튼 소울대 입학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내가 별로 그런 거 기뻐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치니까 보통은 막 소울대 입학하고 뭐 에이스전자 들어가면 축가하러 막 얘기하죠 저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축가받을 일이냐 보고 믿냐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뭘 축가해야 돼 기도를 모르는 거죠 남들 다 가는 멍멍이든 야옹이든 가는 대학 그게 뭐 축가받을 겁니까 경북대도 이번에 미달을 나왔다는데요 경북대도 이제 미달이에요 서울의 중요한 대학 다 미달입니다 앞으로 그게 4차 산업 5차 산업 전혀 안 맞는 교육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 선미스쿨을 가지고 세계보금화 교육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데 내가 지금 초등학교 올라가 있으면 내가 바로 여 보낸대요 학년 없어도 내가 협박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이 학교가 세계보금화 교육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학교가 세계명문 학교예요 그거 안 보이죠 저는 캠브리지 대학에 갔거든요 영국에 1년에 자살자 365명 그게 매일매일 자살자가 계속 나오는 대학이에요 그 영국에 유명한 대학교가 왜 그러냐 복음 빼고 다 했잖아요 복음 빼고 다 했잖아요 결론입니다 교회는 다른가 합니다 저는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해도 현장 나가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면 안 돼요 금방지다 해요 어디 머리에 피도 안 많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너무 답답해가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교회는 다른가 합니다 그리고 3단체는 내피림운동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저주재앙시대예요 후대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미래입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 20살 장로 다 세워야 된다 20살 40, 50 장로는 은퇴하시고 하지 마시고 진짜 20대를 장로 다 세워야 돼요 세계보험 하려면 오늘 메시지예요 어제 유목사님 이 말씀하면서 가슴에 눈물이 흐르는 걸 또 봤거든요 미래 랩멘토와 티시키입니다 우리 청년국의 제자들이 너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우리 이재유 장로님께서 우리 하나알루티실에서 얼마나 많이 했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전 임원들도 얼마나 많이 밤새도록 연구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 눈물 말고 속상한 눈물 많이 흘리고 힘들고 어렵게 이거 참 다 알죠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 열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도 되고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썸 흐름 따라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말썸 흐름 따라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썸 흐름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여기 주역이고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진짜 랩멘토와 TCK 미래를 책임진 랩멘트로 또 제자로 쓰시길 주님의 의로 추천합니다 하나님 지금 문 닫는 교회와 주일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미국 유럽 이제 한국교회가 아이들이 없는 교회당들 그리고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를 통해서 오직 랩멘토와 TCK를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일만 위한 교회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